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헌법학자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최근에 경실련의 새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건국대학교의 황도수 교수는 월간중앙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윤 총장은 나와 대학동기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쁜놈을 잡아넣는 게 검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게 검찰 역할이 맞다. 또한 1월 27일 날 진중근 교수는 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임원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보를 지켜보면서 참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는 그런 전제를 깐 다음에 검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 있다. 그런데 임검사 당신의 입질은 엉뚱한 대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사란 누구인가 입니다. 검사는 검사다우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까지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을 대다수 사람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사의 비극이라는 것이 딴 것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답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이 청와대 비서들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가 세금을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려도 허리가 쉬어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매일매일 또 출근을 재촉합니다. 그저 검사라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나쁜 놈을 제지한 놈들을 잡아다가 엄격하게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정에서 합당한 죄를 받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가 인간성이 좋으면 더 나을 할 나이가 없겠지만 그것은 검사의 본래 임무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하는 자입니다. 수사를 잘해서 나쁜 놈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누군가를 위한 변호사가 돼야 될 필요도 없고 검사는 누군가를 위한 대변인이 돼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가 옳지 않은 일을 설거문이 덮어버리거나 검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결제를 뭉개거나 검사가 옳지 않은 방법과 비겁한 방법으로 기소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검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검사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너도 검사냐? 너도 검사냐? 너가 검사 맞냐? 하는 말이 떠오른 인물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1월 20일 날 최강욱 공직비서관의 기소결제를 미루고 9시부터 1시간가량 최강욱 기수권에 대해서 외부와의 전화통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밤 10시부터는 외부로 나가서 모체에서 1시간 이상 정도 최강욱 비서권을 갖고 해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월 29일 날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재로 열린 울산지방선거 피고발자 사건 처리 관련 회의에서도 그런 10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기소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 지검장의 반대입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지검장의 반대 의견은 모두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반대는 울산 사건 기소 자체에 대해서 검찰 전문자문단 또는 내부 부장단 회의에 부의하고 시간을 갖고 기소하도록 하자. 하루 전날 법무부가 낸 입장문과 일치합니다. 하루 전날 법무부는 저녁 무렵에 검찰 사건 처리에 내부위원회 및 외부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공문을 대검찰청 뿐만 아니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반대 의견은 다른 참석자들이 제시한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이외의 위원회가 개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참석자 가운데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 사건의 경우 일반 검사에도 맞게도 수사가 어려운 전문 분야다. 특히 선거사범 같은 경우 선거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회가 개입할 소지가 아주 적다. 세 번째는 유명인 연료자가 많았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반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한 것은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우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실무자들은 검찰이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황 전 청장이 이에 불응했고 언론 등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과달 정도로 충분히 개진했다는 점 때문에 기소를 미룰 필요가 없다. 이 역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반대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성윤 지검장의 반대는 앞으로 기소될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기소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성윤 지검장의 반대는 대질신문과 추가 압수수색 등의 보완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부가 기소를 늦추자는 것과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이유 모두가 법무부와 청와대와 피의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가 대신해서 마치 변호인처럼 마치 대변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검사다워야 합니다. 검사가 변호사가 될 필요가 없고 검사가 대변인이 될 필요가 없고 검사가 옹호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이 검사야? 당신도 검사야? 당신이 검사야? 당신도 검사야? 이렇게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